어우 물레방아지 물레방아 야 남자라면 물레방아 앞으로 와라 어우 누가 물레방아에서 떨어졌어 낙사했는데요? 낙사했어 누구야? 아 떨어져 떨어져 말해 가야지 아 안 떨어져 아 안 떨어져 대고 갈따라 와 진짜 못해 개못해 와 진짜 못해 진짜 죄송하다 나 처음 해보는데 더 이상 너프할게 없다 나 지금 할래 아니 이거 안 떨어지는 거면 떨어지는 거면 말을 해줘야지 이거 뒷도야? 아니야 나 뒷도가 없어 아예 이 세게 없어 아 어떡해?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없어 떨어지는 거면 떨어지는 거면 말을 해줘야지 자 이렇게 여러 명에서 게임할 때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한 명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최선의 아이씨 상책이죠 이렇게 먼저 뭔가 하려다가 먼저 제일 먼저 주고 아 물레방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어이씨 어 뭐야 어떻게 알았지? 오오 고탱이 역시 이제 나랑 고탱이 1대1 외치구만 고탱이 형 켜다닙니다 지금 아오 좋아 고탱이 잘하네 고탱이 이런 거 많이 해 봤나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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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이렇게 현실은 현실은 세계에 하하하하 길에서 사람 막 뒤쪽으로 때리는 거 좀 좀 했는데 이런 거 몰라? 고탱이 유명했어 넘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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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했다 신문했다 예에이 ㅠㅠ 아 진짜.. 아... 오빠가 괜히 휘둘려서 그렇지? 하하하핳 딱발이만 남아도 되겠어 라운드 2 재밌다 이거 되게 막 긴장 쩐다 그렇지 이 맥 웃는 재밌어 오 방금 소리가 났는데 누가 죽었어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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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들 무서워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걸어다니냐? 아 근데 너무 약간 얘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얘네 다 그거 같지 않아? 코난 범인같이 생겼잖아 과연 여기 누가 범인일까? 저 물레방 앞에 서있는 사람 뒤둔가? 왜 이렇게 다 죽여? 어떻게 하지? 기사 받아야 했어 나도 봤어 왜 이렇게 다 죽여? 시체 시체 많은 쪽으로 가면 고생이 있구나 다 죽어 있어 사람들이 근데 사실 소용이 안있을까? 뭔가 밑에 해야되나 봐 10분간 달라는 거야 때리면 누군가한테 때리는 건데 게임하고 때려줍니다 제가 연속체로 때리는 거 아니겠지? 스테이지만 점점이다 뭐야? 뭐야? 꼬꼬가 누구야? 나은데? 확실히 이 게임을 알 것 같아 확실 알 것 같아 확실 알 것 같아 확실 알 것 같아 확실 알 것 같아 I got it 사람은 티가 나 사람의 감정이 이 하얀색 석고상을 넘어서 날개로 넘어오는 그 티가 나요 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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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파보만한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큰 도전 우신 왓더 왓더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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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쪼어? 2. 3. 3. 4. 3. 3. 3. 아 선반에 이거 촬영 하고 있는 건가? 예요! 예요! 아 나도 쪼었는데 왜 쪼어? 내가 쪼으면 제일 잘해! 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. 야 너 여기 있는 벽 부셔라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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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다 잡았어! 아 짜증나 나는 다 누군지 아는데 다 걸렸는데 앙탈! 앙탈! 다 걸렸는데 내가 다 죽였어. 지금 슬기 형이 하고 있는 거야? 응. 지금 이 남자 몇 시? 넷이야? 다섯? 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. 넷 다섯이 아 나 누군지 싫어. 아스트 맨 스탠딩이면서 아스트 맨 스탠딩이면서 아스트 맨 스탠딩이면서 이제 제대로 영상 찍자. 해볼까요?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? 연습 게임 한다고 그래서 대충 한 거 아니야? 개진 coil 좀 필요한 거 아니야? 무슨 소리가 나는데 지금? 형도 들었어? 어 아니였어 아니였어 아 나 죽었어 진짜 죽었지? 아 둘이 진검승부했다가 둘 다 뻗었다 일찍 전투 일찍 전투 일찍 전투 지금 일찍 전투